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충전좀 하구요 라이트 충전 빠방하게 하고 가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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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 전기구나 아 플레어가 있었지 아 플레어가 있었지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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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가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아 아 아 아 야아 산탄초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일단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고 쓸까? 잠깐만 사악한 칼 야 테슬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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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사악한 칼 충격 사악한 칼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다 보인다 이제 잘 보인다 이제 잘 보인다 어우 깜짝이야 엠마 놀라게 좀 하지마 있자 아 이제 잘 보이네 이게 다 이제 이제 그게 커졌나봐요 잠깐 잠깐 안뇽 좋아 수 자 얼굴 터지네 오오오 꽝 꽝 오오 안돼 안돼 야 으으으으으 솜씨지? 어, 뚝뚝 끊깼는데? 어, 끊겨요? 저기만 그런건가? 저기만 그랬나보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있자 아, 아, 아아 음 떨어지지 않았나? 이놈, 저 그 심장이야 그치만 켓슬라 쫓아와는 거 아냐 이거 뭐지? 화학권 경보 야 앞으로 좀만 가봐 저 상자 아 나이스 잠시만 오 마이 갓 이곳은 엄청 크다 이 터널들이 엄청 크다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이 많아서 그렇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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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없어여 칼밖에 안 되네 지금 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안 돼 안 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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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은 거야? 아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구나 안 돼 안 돼 오오오 아 헤드샷 아 헤드샷 맞추기가 어두우니까 정말 힘드네 저거 뭐야 오오오 누가 자꾸 뭘 던지는거 같은데 내려와 인마 어 맞아 누가 자꾸 뭘 던져 자꾸 뭘 던져요 뭘 던지는거야 뭘써 던지는거지 어디서 던지는거야 어디서 던지는거야 이게 공포게임이 되버렸네 오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아 이 깜짝아 아 왜 왜 일을 올라가고요 이거? 스낵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쪽인데? 아 이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건가? 아 위치 안보이니까 이거? 아 위치 안보이니까 이거? 아 유적성 물질봐 저기서 어떻게 변형된거에요? 얘들 어떻게 또 변형됐을거 같은데? 어 플레이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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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이 쓰러져 흐 아 아이 좀 쓰러지라고 아이고 이씨 매트리스 찍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씨 이러지 너 어디 너 오오 이 자식이야 이 자식 아 터져라 인마 터져 꽝! 꽝! 요 꽝 안터져 요! 요! 깜짝이야 서둘러 가야자 오우 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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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압! 아아악! 아아악! 으악! 아악! 으악! 으악! 무기 야... 요거 리얼 시작만 가자 어어어어어어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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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터져 터지는게 아닌가? 퍼리퍼리 꺼리만 하고 터지질 않아 그럼 터져버렸나 안터져 안터져 터지는 껌이 아닌가봐 아이 아이 오지마 이 아줌마야 쓰러져 자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이 아줌마 바늘꽂이는 건가? 충격 이게 쓸모가 없네? 이걸 딴걸로 좀 바꿔놓죠 아 저거 쓸모가 없네? 저거 쓸모가 없네? 터지는게 아냐 터지는건줄 알았던가 결함이 있는 짧은 산탄총 결함이 있는 짧은 산탄총 결함이 있는 짧은 1200 이게 더 좋네 결함이 있어서 이거보다 안전하네 결함이 있어서 이거보다 안전하네 재장정 아...이제 좀 밝았다 무거운 바톤 이거보다 안전하네 좋아요 야...이게... 터지는게 아니면 그러면... 빌로우... 아이... 디스크립 마이... 나이프... 그랬네 맞는데 터지는거? 왜 안터지지? 아 저거 터지는게 맞거든? 이거 안터지지? 자... 가도록 하자 이제 여기 또 밝아졌으니까 구역? 구역마다 있구만 저거 안돼 풀 Gir hates 풀리며 Nooooooo 풀리며 잠깐만 폭탄을 됐다 폭탄도 좀 해놔야되는데 아 정말 너무 많다 할 때 아 어이 일로와보쇼 뭐야 이씨 한명 한명 죽었어? 진짜 아휴 뭐라고 진짜 아 어? 스머글러 밀수없자? 밀수없자? 일단 가보자 총으로 바꾸고 오오 기관총 기관총 나왔어요 결함이 있는데 오촌이야 야 이러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야 이러면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할게 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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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안보여 어딘지 하나도 안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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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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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거에요? 지금 현장에 아따 알겠어요 그만 좀 말하세요 아따 무거운건 좀 좀 버릴거 좀 버리죠 다이빙칼 칼 칼 도끼 칼 칼 칼 어디오가야되지? 칼 칼 칼 칼 칼 칼 일단.. 뭐지? 여기도 아니고 칼 칼 칼 소총탄을 가지고 칼 아 그러고 보니까 33마리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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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이 네 칼 놀랍게라 지금 이것은 5,300 5,800이네 어디야? 오케이 야 이제부터 총 플레이구나 얼른 오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임마 그래도 총 총 캐릭인데 당황했냐 에너지 마크 근데 다 권총인데? 다 권총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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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다 버려버리자 가격은 얼마 안되네 있어봤자 팔을 팔지도 못하는건데 이거 이거 이거는 좀 자동수총 그래도 좀 아 체력은 밖에 안되네 야 여기서 나오는데 소리가 야 여기서 나오는데 소리가 아 숟 숟 성안내상 어 뭐야 이거 무력화하는 권장 필요없지 돈 얼마나냐 이거 천얼마 천얼마 야 권총을 버려 야 권총 필요도 없다 야 권총 필요도 없다 야 권총 필요도 없다 우린 싸워놨 우린 싸워놨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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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창 트럭 czenia sol 부진한 자동소축 어 뭐야 뭐야 이거? 총도 아닌가? 번개 폭풍 도안? 벙개 폭풍 도안? 폭풍? 여기 뭐야? 이거 얼마나 되지도 않아요 아... 하... 테마 이런게 더... 더 비싸 총은 얼마 안해 어? 잠깐만 아 여깄다 마스터키 여기 여기가 마지막이었나봐요 아 드디어 하수도 탈출?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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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읖 음... 헤헤 근데... 그 소총 업그레이드 도안은 안나오네 예! 우리 다 해냈다! 예! 우리 다 해냈다! 내가 안 생각해냈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맨,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구야? 내가! 뭐지? 누군가? STAY AWAY! 뭐지? 다 죽는다! 모든 우리를 위험해! 뭐? 뭐지? 아, 무슨 일이야? 뭐? 뭐지? 치즈가 날뛰다! 혹은 를 묶어내려오는 것. 오,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그가 속에 죽었다고 했다고 했었을 때 했을 때. 뭐? 뭐하는 생각하니? 분명히 잰고, 그가 그를 숨었을 때였다. 하지만 내가 모르겠다고 하셨을 때, 그가 그가 그는 모든 것을 입고 있는 것. 오, 천천히! 뭐하는지? 제이주스! 자, 뵙게! 뭐야? 뭐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해? 말도 안 돼 소총은 이게 제일 좋고 산탄총은 어그래드를 다 해가지고 건충도 일단 너한테 넣어놓자 그래 일단 너는 거 지금 파래가 없어요 파래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팔고 아 여기 있네 파래 아 여기 있네 파래 그거 보스인가 본데? 야 잠깐만 다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한 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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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 이것도 이게 터지는건줄 알았는데 터지지도 않고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권총하고 총 하나씩을 넣어놓자 뭐 어그래드 할게 나올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바꿔놓고 어 야 쟤를 어떻게 죽이지? 확살에 산탄 오오 야 아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아 그럼 그렇고 쟤 어떻게 죽이지? 아 아 아 아 이거 참 거시기한 상황이에요 이거 이 앞에도 막아놨어 지금 앞에 막아놨어 뭘 던지지도 못해 저게 지금 아 잘해야되네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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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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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어떻게 가지? 흑형이야? 어떤 분이야? 저기 어떻게 가지? 이런 거かな? mutated.. 무슨 소리가 나? 저지 모렐라? pero.. 그처음.. 이따가. As for the mutation itself it appears to be random. Based on a person's genetic makeup on other factors. 기타 아저씨? What was your exposure level? What about fumes? Did you wear a mask? How much of it did you breathe in? I don't know, all of it. Why didn't you say something about a mask earlier? Exposure at any level has the potential to be dangerous. But... 땟고독을 찾아게 하곤 난 이 방법을 더 발매ask듭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가 바로는 못하죠 바로 못하는 이유가 있죠 캐슬라 자 보세요 제가 방송을 열었어요 신목방송 해야죠 방송을 열었어요 방송을 열었는데 보통 30분정도에서 20분정도에 아무도 안들어오시거든요 30분에서 20분정도 저 혼자 뭐하고 있어요 바로 하면 정말 좋죠 바로 했으면 정말 좋겠죠 아니 저도 바로 하고싶어요 바로 하고싶은데 그게 안되요 뭐 어떤 인기방송처럼 방송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몇십명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어느정도 그리고 이정도면은 사람들이 좀 있으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때 이제 그때 하는거에요 좋아 저도 왜 이게 시작하자마자 하고싶지 않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에 저도 하고싶죠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치는 예 이게 뭐야 이제 방송 보시는 이런거인데 많으신분들만 그런 사치를 볼 수 있는거고 제가 이벤트나 그런것도 왜 잘 못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깐 못하는거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깐 못하는거죠 아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못가는데 어디 빠지는 길이 있을텐데 내일 한번 침묵방송을 해보고 7시 정각부터 해보고 오 어디로 가야되? 아 또 길 못찾고 있네 7시 이제 7시 8시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아 반대로 넘어 저기로 가야되게끔 해놓고서는 아 나 총을 아깝게 이걸로 머리에 맞춰도 한방에 안되네 아 뭐해 혼자 눈이 나면 좋아 눈길걸려 얇은걸 붙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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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비누가 여기 왜 있는거야? 어... 한 로드 마채태 마채태구나? 번개 폭풍 마채테네요? 오 치명적인 군용 마채테 딱 얻었어 근데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1레벨 일단 마채테 저거는 넣어둬 탈수야률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오구구 야아 자 이쪽이었죠? 오 오케! 야아 쏘 총타냐? 아아? 깨스통을 봤나? 음흥흥믈 잠만 폭탄도 좀 칼 보다 폭탄이 있어야 할거같아 쇠거탄 자, 놀아. 정렬로 인해! 자, 정렬로 인해! 안녕, 친구들. 여기에서 걸쳐서 걸쳐지지 않나요? 너? 아니, 우리 다 걱정하지 않아. 너 나를 항상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할 수 있잖아. 너는 뭐여 원하겠어. 내가 알았지. 너가 뭘 원하겠어? 너는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어. 돈,武器, 재료, 재료, 모든 것들. 이제 손으로 보내줘. 봐봐, 우리가 정신적 얘기를 했었고 너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물어보았다. 다 내 노래. 가지고 있는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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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야 근데 뭐 이거 이벤트성인거 같은데 뭔가 초인이 된거 같은데 네 i'm here if something happened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전혀 안전하지만 아직도 안전하지만 아직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견은, 그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성갈등이 초인 됐다는 소리가 아니야 미성갈등이 초인 됐다는 소리가 아니야 미성갈등ён 탄화한 때문에 권총이 너무 싸 예전에는 권총이 원래 주요 그거였는데 아마도 그러겠죠? 브랜치 샴페인이 브랜치 샴페인이 비쌌던 이유는 바로 바꿔준래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로 허약한 칼보다 이게 총이 훨씬 더 이게 싸다는게 말이 돼? 섬이요? 아니요 그 섬 그대로에요 단지 이제 지역이 좀 바뀐거야 아까 거긴 해안가였다면 여기 이제 도시 내륙쪽이죠 내가 놀라운 사무실을 좋아해요 놀라운 사무실을 좋아해요 와 천얼마 근데 천얼마가 돈이 아냐 여기 우리 본거였으면 총알 걱정론 할 필요가 없겠는데 총알 계속 리젠될텐데 저거 중장비도 엔진 부품이 컴퓨터에 들어가있어 고기가 컴퓨터에 들어가있어 여기 뭔가 뭘 여기서 해야되는거 같은데 뭐 뭐 총타냐 작살 타냐 대박인데 만약 여기 우리 본거지로 쓰면 뭐 총타냐 뭐 저거 여기서 뭘 하라는거지 어 여기 가는게 저거 저거 죽음 어 저거 죽이지 말아라 자기 죽이지 말아 달래 쯧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소 안행을 가시오 어 여기 못 죽이네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16년 invit 여기 지나가는데 같다 그러네 지나가는데 그런거 같은데 이잉ㅇ 마흔트기관총이야 줄을 둘러볼 시간 만들기 야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야 뭐야 야 잘싸운다 또 없어 또 이거는 야 뭐야 뭐야뭐야뭐야 우워메 네가 나갈때다아아아 으아 죽아아아아 나 지금 굉장한 야 여기 여기 상인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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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한 칼 판매 모닝스타 톰파 망치 전기톱말 권총 이제 자동소총만 좀 좋은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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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창고 어디갔냐 핸더슨의 분노를 화성하기 어 총인데 총은 필요가 없어 잠깐만 펜스 펜스 빨리빨리 펜스 펜스 네 일단 방어 준비를 해야될거 같애 이것도 야 너 거기있다가 너 죽는다 너 거기있지마 인마 여기 애들 운명 빵야 해가지고 터뜨릴거거든 거기있지마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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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뭐야 뭐야 펜스요 저거 뭐 원래 그니까 이게 몇명이서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걸 혼자서 해야되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저기 있는거 빨리빨리 사람들 왔다갔다 거리면서 어 나 레벨업했네 릴로딩 빠르게 릴로딩 릴로딩 빠르게 펜스 다했나 아 창고 여깄다 아 창고 여깄다 사각한 칼 마체트 쪼끔만 전쟁껌 이건 뭐지 뭐지 와 이거 언얼도 아니야 청룡언얼도 아니 청룡은 아니고 아무튼 언얼도 아니야 언얼도 언얼도 여기가 있어요 야 이런건 직구점 권총 이건 다 팔자 전기통 넣고 전기통 넣고 그리고 그것도 좀 넣죠 산탄총 그 지뢰 그 지뢰 그 지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자 가사 그 지뢰 그 지뢰 그 지뢰 그 지뢰 그 지뢰 그 지뢰 음 잠깐만 기다려 지금 그 지뢰 그 지뢰 아 여기가 없으면 헨드슨 그 지뢰 그 지뢰 폭탄 아니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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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지뢰 여 이거 거기있지마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다가도 하나 폭탄 냈이 나 전복 폭탄 폭탄 지뢰 여기다가가도 폭탄질 ident 계단쪽 계단 여기도 여기도 야 여기 있는데 여기서 폭발하면 나 죽겠지? 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야 야 여기다가는 하지마 죽겠다 어 여기다가 놓자 아 여기다가 말고 여기다가 펜스요? 여기 지금 펜스 여기 해놨잖아요 이거 말고는 펜스 또 할 때가 있나? 어우 여기도 있구나 야 아 여기 아닌데 더 할 때 없는데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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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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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우 아 잠만 어 아 아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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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네 가자 고! 무서운 리벌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고고고고 작동 폐리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하기 자 시작이야 이제 아아아 몇 칸이야 몇 칸이야 우아 으아아아! 야 씨 저거에 한 한 2배는 되는 거 같잖아 길이가 저게? 완전히 들어왔어 잘 맞고있어 여태까지 한놈 여기있는거 같은데? 쟤 뭐하냐? 야 아 여기 얘 걸린거 같은데? 야 자 첫번째 끝났어요 지금 158발 남았어요 미니거는 안개이 터지고 두번째 와 섞여있어 섞여있어 보라색 쟤네들이 센애들이거든요 뭐야 저거 오케이 야 내가 내가 총 캐릭이 총 캐릭이 어 이걸 이거 미니건으로 하니까 진짜 파워가 대박이다 총 캐릭이 미니건으로 하니까 파워가 대박이에요 8 8 87발 남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아 야 쨍 야! 야 죽은다 오우 야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이 저 어딨어? 한놈아 아이 뭐하냐 너 한놈도 여기 있는거 같은데? 아 이것도 이것도 부서졌네? 야 뭐하냐 벅차 벌려가지고 뭐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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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서 오냐? 아 지붕에서 와 아 아 다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야 이쪽으로 오지마 오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네요 아 아 아 위치가 위치가 안좋아요 아 위치가 안좋아 이거 이거 여기 말고 또 있는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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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봤어요? 제가 창전할거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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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어딨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헝가 원샷 오오오오오오오오어 소음 좀비야 역시 샷건이 짱이야 저 그 보실래요? 그 재niangangan 거? 홍남기 저장자니 조장자니 이쪽으론 결국 하나도 안왔네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거.. 장난아니네 돈내놔 돈 좋은거? 아이 뭐야 이거 버려 여기 꽤 죽여가지고 돈이 좀 있을텐데 돈이 하나도 없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네 자 다른 섬으로 이동 저씨 페리라 패딩은 지정된 곳만 왔다갔다 거리면서 음...팔기 잔인한 무거운 리볼버 혹시 무거운 리볼버라고 하니까 얼마 안날거 같은데? 이거...별로...별로 안센데? 아...매그럼 아니구나 리볼버구나 정말 리볼버네 창고가 되냐 야 이거 리볼버 넣어둬라 어...여덟개 여신님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그찡그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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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채테 지금 내가 레벨이 지금 51이 아닐걸?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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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리가 자세한 곳을 찾기고 그 장소에 가려야 할 수 있겠어요 좀 기다려야할 수 있어야 우리 어떻게... 이 병아지는 너무 위험해 아... 응... 이 병아지는 대신에 아...이거 뭐야? 부진한... 자동소총 찻 갖다 팔고 옥자 가스통이 폭발력이 가장 강한 것 같애 폭발력이 가스통이 지대야 얘는 밖에 나와있네 부진한... 하나 팔고 좀 좋은것좀 바로바로 할게 하지만 그런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오 에너지 타는거 봐 에너지 타는거 봐 에너지 타는거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는 놈들 같은 일이라고? 그대로 일어나잖아 그대로 먹잖아! 일어나서 아니 저거 먹으면 에너지 타는거 아냐? 쟨 또 일어나잖아 아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어? 핫도그다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다 쟤 핫도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핫도그가 그... 그 뭐야이 그 파는거 말고 있... 그 거기있잖아 거기서 파는거 그 회원... 그... 회원... 회원만 사는... 사는데 거기 와... 뭐였지? 그 한달에 아니 한달이 아니라 1년 그 마켓 큰데 회원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에서 그 파는 핫도그 있죠 코스트코 핫도그 그거 빵에 그냥 소세지 대왕 먹만한거 들어가고 예 저 그 핫도그 되게 좋아요 안에 피클밖에 안들어가죠 예예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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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페퍼를 되게 좋아하나보네? 닥터페퍼를 중독인가? 닥터페퍼를 사용하지 않으나? 니,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완판 도끼 거시기 뭐 아유 좁아가지고 아 좁아 아유 너무 꽉 찼잖아 아유 왜이렇게 좁아 야 레벨업 릴로딩 한번만 찍었을뿐인데 이렇게 빠르면 두번 찍으면 릴로드하는거 안보이겠는데? 마체테 빼구요 마체테 이제 쓸 수 있지 릴로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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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폭풍 이거 만들어 볼래 릴로드하니 예전의 릴로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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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모이 뭐야? 모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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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건 스위크 한번 오래간만 해 이게 데미지가 너무 차이난다 숙련도때문에 그런것같아요 데미지가 너무 차이나는데? 데미지가 900명밖에 안되요 그 문문에 넣어야 하나 음.. 키 오우! 역시 근접무기 쓰는건 좀 아닌거 같다 얘는 데미지가 너무 안나오고 이럴때까지 근접무기를 안써서 숙련도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차이나네요 숙련도라는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너가 나 쓸모없어 전기톱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쓰는거지 이제 어차피 그.. 총도 다있고 세종류 작살도 있구요 작살은 특수기능이 있죠 또 작살은 넘어뜨리기 특수기능 전기총은 감전시키기 특수기능 아니 아이고 오이씨 죽었나 오! 무기가 작살인 아이고 뭐 뭐 뭐 뭐 아유 아니요 몰라요 작살 이거 무조건 거의 피를 만땅으로 채워놓고 다녀야 돼 크흐흐흐 크흐흐흐 자 어이 중간중간에 총 안에 다 있네 총을 안 모자 그러게 자원이 아주 진짜 썩어넘치는데요 이건 레코드 잠만 퀘스트 다른 것도 상정지구 근데 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멀구나 엄청 멀구나 아 야 잠깐만 너무 멀어 그리고 저거 뭐야 뭐 캐스트가 하나 오우 좀 떨어질 뻔했다 테스트가 하나 있네요 어? 아 아, 목이 너무... 어? 뭐야? 어, 없지? 나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불러요 야 거꾸로 돌아가는거잖아 저게 이렇게 로딩이 되고 나서는 퀘스트가 맨 처음꼴로 바뀌어버려서 지금 그런가보네 어 이제 이유가 있다 오 소리가 있어 나 왜 돌아가고 있지 근데 진짜 아 이거 나중에 하자 아 뭐 하지마자 그냥 이게 퀘스트 이게 뭐였더라? 골프채? 아휴 됐어 괜히 왔다갔다만 겁나겠네 안전한 의신처 저게 어 되게 좋은 퀘스트 같아요 그니까 미리 해놓고 오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대 고고고 아 비 안 오니까 밝으니까 좋다 비 오지 마라 젠장 잠시 필요해 됐자 아 그 그렇겠죠 치흐흫흫흫 현실에서는 개머리판으로 맞으면 아 갑자기 핫도그 얘기하니까 핫도그 먹고싶다 야 이상한 칫하지 말고 그냥 두고 임마 뭐 니가 소용돌이냐 아 아 으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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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Diversity 아주 자연스러워 아 머... 머스타드? 지금 화면을 깜빡했죠? 이건 분노가 찼다는 거예요. 와... 나 이제 리로딩 이거 하나 더 찍으면 돼서 얼마나... 더... 빨라진다는 거야? 지금도 빠른데... 카르베르네 소비뇽 단락도안? 단락도안? 단락도안은 뭐지? 아이고... 다... 다했지? 어? 3600? 아직... 그... 그건 없나? 어? 아... 거의 효과가 안 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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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났나 봐... 아... 퉤... 아... 동от one правда 서울이 자졌력 뭔지 뭐지? 뭐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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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자 잠시만요